7000원 블박차가 조금 속도가 있어 보이는데? 50도로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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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다시다시. 속도가 좀 있어 보이네요, 이때. 저거 어디서 들어와, 저거? 2차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? 2차로 맞네. 2차로에서 들어와요. 실패할 수 있나? 몇 초 만에 사고 날까요? 1? 2초 만에 사고 났어요, 2초 만에. 질문자는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고 그러십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좌회전을 급하게 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어요. 우선 보험사에서는 상대는 80대20 주장하고요. 블박차는 100대0 주장하고요. 상대차는 뉴턴이 아니고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? 그날 비가 내렸나요? 바닥에 물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제한속도 50인데 블박차는 어느 정도 속도로 가고 있었나요? 앞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해제하라고 돼 있어요, 중간에. 그곳에도 같은 속도로 달린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상대 측은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럴 겁니다, 그렇게.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1차로에서 하지 않고 2차로에서 했어요. 블박차 운전자가 볼 때는 유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턴하려고 넓게 도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상대는 나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또 비가 오고 있었고요. 젖은 상태였습니다. 그럼 20% 감속해야 돼요. 50이면 40으로. 제한속도 50도로인데 블박차는 한 60 정도라고 합니다. 58에서 60 정도. 상대차가 들어올 때. 상대차는 블박차가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겠죠?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, 급하면 안 돼요. 깜빡이 켜고 여기서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1차로에서. 그런데 2차로에서 그냥 들어오네요. 블박차는 빗길에 속도가 좀 빨랐고요. 블박차는 빗길에 속도가 좀 빨랐고요. 이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? 1번. 2차로에서 급하게 좌회전. 블박차는 뉴턴의 의심도 가요. 뉴턴의 의심도 가는데 좌회전 한 차 100%다. 이 블박차도 차가 빗길에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 50보다 빨랐기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. 일부 과실이라는 것은 10% 내지 20%예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부 과실이라는 것은 10 내지 20%를 말합니다. 많은 분들은 과속이라고 하면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는데요. 그거는 속도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. 즉 12대 예외 사유 중 하나인 속도위반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. 그러면 이것이 제한속도 50이에요. 비가 와서 미끄러면 20% 가면서 40이어야 돼요. 그런데 40이라고 해야 되는데 60km를 초과했다. 그러면 속도위반 사고가 되는 겁니다. 이럴 때 경찰은 형식적으로 하면 한쪽은 12대 중과실이네? 속도위반이네? 한쪽은 비보호자회전 안전운전 불이행이네? 속도위반차가 가해 차량! 이렇게 틀리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당연히 비록 속도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상대차가 훨씬 더 잘못한 거죠. 과연 100 대 0이냐 아니냐 해서 100 대 0이라는 의견이 44%. 100 대 0 아니라는 의견이 56%. 100 대 0이 아니려면... 100 대 0이 아니려면 설령... 40을 지켰다 하더라도 못 폈을 때. 예를 들어서 40이면 얼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? 한... 거의 20m 필요할까요? 40일 때?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들어왔다, 이렇게. 이거 10m 좀 더 되죠? 어차피 이렇게 팍 들어오면 이거는 40을 지켰어도 못 피한다. 그런데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? 이때, 이때, 이때. 이때는 정지거래가 될 것 같아요, 40만 지켰으면. 40일 때 정지거리 한번 찾아보죠. 시속 40일 때 정지거리가 약 18m 되네요, 18m. 40이 없더라도 못 피한다. 10m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들어왔다. 그럼 100 대 0이에요. 그런데 40을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는데 왜 못 멈췄느냐. 그렇게 되면, 꼬투리에 잡히면 그것이 블록체 과실이 되는 겁니다. 시속 40일 때 15.7에서 19. 왼쪽은 반응 시간 0.7초고요. 오른쪽은 1초입니다. 그래서 항상 제한속도 지키세요. 제한속도 지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속도와 무관하게 백경이 될 수도 있지만. 그러나 제한속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실이 잡힐 수 있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